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꼭 알아야 될까요? 흐름이죠. 지금 시대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애타미 사업을 공략하는데 상대방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2년도의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면 조금 더 애터미에서 잘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초창기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실패율이 높았던 것 같은데 애터미를 몇 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말을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상황, 환경, 원하는 것들, 질문 그리고 애터미를 왜 알아보시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미팅을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예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애터미를 전하면 실패를 하지만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미팅을 진행하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노하우겠죠. 그런 노하우는 어떻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그 거절과 실패가 저는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나 총을 맞았다고 해서 다운되지 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달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노사회 이제 2022년의 트렌드는 나노사회인데요. 나노가 뭐예요? 많이 쪼개... 우리 왜 예전에 화장품도 나노기술 들어갔다고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쪼개진 게 나노인데 사회가 나노사회로 되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개개인들 이 사회가 나노 단위로 조각된 것 즉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아주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사회로 간다라는 거 근데 그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더 나노사회를 가속화시키게 된 거죠. 사실 애터미를 나노사회랑 연결을 시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단체로 세미나를 하고 단체로 모이고 이런 게 점점 우리가 과일 거 코로나 전에 그런 애터미 시스템 이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애터미 송년의 밤도 줌으로 그냥 했었거든요. 각자의 집에서 나노사회로 가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노사회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분명히 싫어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고 그리고 점점 더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50, 60대 분들과 20, 30대 분들이 스폰서 파트너가 됐을 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갈등 같은 게 이런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갈등들 한 예로 예전에 제 파트너분이 50대셨는데 그 밑에 파트너는 30대였어요. 그런데 자꾸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안 받고 카톡으로 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하라고 하면 그냥 카톡으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화가 편한 거야. 그런데 파트너는 전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노사회가 2022년 중에 트렌드의 하나라는 거 그 다음 2022년의 트렌드는 머니러쉬 이거는 좀 중요해요. 애터미랑 머니러쉬가 뭐냐면 투잡과 투자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시키려는 시도 투잡을 하려는 시도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들 직장은 있는데 불안정한 거예요.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물론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그 기업에 속해 있던 분들 혹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잘 되신 분도 있지만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해서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해서 배달의 민족에 등록을 못했어. 계속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와. 망하는 거죠.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하면 이제 손해보기 쉬운 그런 사회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일자리가 부족하고 돈벌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투잡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엔자퍼들 되게 많죠.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또 배달일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다시 또 막 세차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투자. 돈이 있는 분들 투자를 통해서 돈이 없어도 요즘에는 코인, 주식 이런 거 많이 하죠. 파이프라인을 좀 다각화하려는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죠. 제가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자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이냐. 혹은 부업이나 투잡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이냐. 어쨌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파이프라인을 요구하는 니즈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니즈가 가장 많으냐. 30에서 50만 원 정도 버는데 관심이 많은 게 머니러쉬의 특징이에요.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이렇게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입에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더 버는데 관심이 많은 게 머니러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되게 잘 맞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4월부터 애터미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죠. 이제 150, 150이 맞으면 20만 원을 더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좀 괜찮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어쩌면 마케팅 플랜으로 안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본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50, 250의 문턱이 좀 높고 150, 150 정도면 150, 150이면 후원 수당이 다섯 번 막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게 한 30만 원 그리고 20만 원 정도 더 주면 보름에 50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후반기로 만약에 그걸 유지를 했는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0에서 50만 원 버는데 관심이 많은 머니러쉬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애터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6만 원 받아서 뭐해 뭐 큰 돈 벌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6만 원 버는데 6만 원 다섯 번 받으면 30만 원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받으면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애터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30대 30을 매칭을 한 달에 몇 번을 시키면 얼마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로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머니러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꺼내던 예전에는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는데 혹시 2022년 트렌드 코리아 읽어보셨나요? 트렌드 중에 머니러쉬라는 특징이 있는데 혹시 머니러쉬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비나 투자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더 올리는데 관심을 많은 분들이 많은 게 머니러쉬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터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머니러쉬의 특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애터미 다단계예요. 이거보다 트렌드를 들먹거리면서 전달을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득템력이라는 게 세 번째 트렌드로 득템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애터미랑 가장 안 어울리는 트렌드이긴 해요. 왜냐하면 득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내가 득템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희소 상품들. 근데 애터미는 대중 명품이죠. 대중이 다 쓰는 명품이기 때문에 득템력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득템력이라는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나이키. 나만 갖고 있는 거. 이거 나한테 밖에 없어. 한정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키가 온라인 매장이랑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 다 철수시켰어요. 다 철수하고 나이키 온라인 매장이나 나이키 정품 매장을 통해서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해요. 이벤트에서 내가 원하는 이 물건은 당첨이 됐어. 그러면 또 서울에서 못 받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 와서 아니면 행사장에 와서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얻지 못하는 것들. 득템력도 하나의 트렌드고 그리고 러스팅 라이프. 러스팅 라이프도 2022년 트렌드인데 이 러스팅 라이프는 뭐냐면 요즘 제주살이 되게 많이 하시죠. 제주살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누리려는 라이프가 러스팅 라이프예요. 러스팅 라이프 같은 경우는 러스팅 라이프를 여러분들 살 이제 에텀이 이래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누리려는 라이프를 이제 그런 내 삶을 자랑하고 싶은 트렌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도시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 정도 휴가를 받아서 제주살이 한 달을 하고 온다던가 그런 거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혹은 주말에 주말농장을 가서 우리 집이 별장이 있는데 별장에서 쉬고 온다던가 주말농장 아니면 캠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가서 캠핑을 하고 그런 캠핑 문화나 이런 것도 저는 러스팅 라이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누리려는 라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저희가 본사가 공주에 있죠. 본사가 공주에 있죠. 그래서 우리 본사가 공주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 본사가 공주에 있었던 있게 된 계기가 원래 서울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자치제니까 각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그 지방에 세금을 내잖아요. 서울에는 훌륭한 기업이 많은데 굳이 뭐하러 애터미가 서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냐 좀 못 사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이 곧 기부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공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 애터미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공주 시장님이 오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세미나 하거나 이런 공주 시장님이 오셨어요. 행사가 있으면 그래서 공주의 애터미가 우리 본사를 소개하면서 나는 본사 가는 길에 이렇게 러스팅 라이프를 즐깁니다. 태그 러스팅 라이프 달고 일과 여행의 여유로운 일상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러스팅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일 애터미 이런 게 트렌드랑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트렌드는 헬시 플레저예요. 헬시 플레저가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체지방 감소, 살 빼는 거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체지방 감소보다는 근육을 증량하는 거 그리고 홈트 이런 데 홈트레이닝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 라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건강관리 트렌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아셨으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무조건 보이차, 체지방 빠져요. 이것만 권하는 게 아니라 보이차와 슬림바디를 같이 권하면서 균형있는 식사를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멀티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추천해주면서 우리가 건강, 이제 다이어트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건강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헬시플레저라는 태그를 달고 헬시플레저라는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제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엑스틴 이즈베 엑스틴 세대가 돌아왔다. 엑스틴 세대가 뭐냐면 올해의 주인공인 이제 엑스틴 세대라고 하는데 2030 그러니까 엑스틴 세대는 4, 50대인데 소비력이 왕성한 40대, 50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30의 어머니 세대죠. 부모 세대인데 MZ세대, 2030보다 이 엑스틴 세대, 엑스틴 세대가 더 큰 충격으로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렌디함이 트렌드는 2030 세대들이 빨라요. 빠른데 2030 세대들이 돈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명품 너무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은데 나는 저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엄마한테 트렌디한 트렌디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사고 딸도 같이 그거를 즐기고 여러분들 인스타 보면 요즘에 딸하고 엄마가 나와서 막 춤추는데 춤추는데 누가 딸인지 누가 엄만인지 모르겠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2030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엑스틴 세대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도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2030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많이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2030들한테 꽂히는 제품이 나온다면 그 제품을 그 부모 세대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부모 세대가 쓰는 제품을 2030이 쓰게 하는 건 어려운데요. 2030이 쓰는 제품을 부모들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엑스틴 이즈백 이게 바로 2022년도에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른 생활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자기관리를 하는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렌드에 맞게 나도 그렇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서 살도 많이 찌고 생활이 불규칙적으로 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저희 남편도 어제 또 다짐을 하더라고요. 새해에는 덜 먹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운동을 할 거고 맨날 맨날 다짐을 해요. 사실 지금 저희 삶이 그렇게 안 살아도 상관은 없는 삶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이 헬시 플레저하고도 연결이 되죠. 바른생활 루틴이 하고 어쨌든 건강을 챙기는 게 지금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생활 루틴이나 헬시 플레저에 관심이 많은 분들 건강에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그 니즈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 파트너가 남자분을 페이셜 체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인데 페이셜 받을까 관심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남자분이 또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공략해서 남자니까는 안 할 거예요. 여잔데 피부에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마사지 체험 해 줘봤자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실제감 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감 테크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애터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TV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메타버스가 유니버스와 메타를 합친 말이에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지금 실제 이 세계 그리고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이걸 합성한 말이 메타버스인데 왜 이걸 가장 앞선 기업이 애터미라고 하냐면 애터미에서는 이 가상 현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나 보면 제가 이제 실제로 세미나장에 가 있는데 마치 이게 실제가 아니야 가상인데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애터미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찍은 광고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실제감 테크를 가장 잘 활용해서 저희 세미나나 이런 데 지금 도입을 시키고 있어요. 애터미 같은 경우가 왜냐면 현장에서 느끼지 못한 거를 온라인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3차원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 현실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라이크 커머스가 있는데 라이크 커머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고 쇼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굿모닝 애터미에서도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써보고 좋으면 전달한다는 거예요. 라이크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광고보다 후기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쇼핑을 할 때 좋아요가 많은 물건을 산다는 건 후기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품을 살 때 그냥 싸서 아니면 광고가 좋아서 사지 않고요. 제품을 보고 밑에 후기를 봐요. 댓글을 봐요. 근데 후기가 정말 괜찮은 제품이면 사서 거의 후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SNS 상에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쇼핑하고는 루트가 약간 달라진 거예요. 쇼핑몰이 아닌 팔로우나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좋아 보이면 눌러서 사는 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예전에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만약에 몇만 개가 아니면 주문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라이크 커머스가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한 천 개 정도 자기들 브랜드 네임을 걸고 제품을 주문하면 그 정도 제조를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수요 고객을 확보한 후에 제조 전문 업체한테 제조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경우도 요즘에 많고요. 그래서 라이크 커머스가 대세인 거를 에터미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고 아니면 만약에 진짜 인스타에서 엄청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연예인이 에터미 립스틱 들고 나서 이거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이크 커머스가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러티브 자본도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 내러티브가 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서사가 강력한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자기 스토리가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 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은 내가 이야기를 해서 결론까지 짓는 게 스토리텔링이고요.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서사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이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 뭐 스토리텔링이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발화의 주체가 그러니까 한 주제는 있는데 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게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저는 에터미도 이 내러티브를 잘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하고 나눔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러티브를 저는 쌓아가는 에터미가 쌓아가는 중이라고 좋은 기업이 되어가는 중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나만의 서사를 내놓을 때 단번에 강력한 주목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에터미 소속 회원이긴 하지만 에터미의 내러티브는 분명히 있어요. 에터미의 이야기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내러티브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고객들, 소비자들, 사업 파트너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터미에서 합력선선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합력선선을 보면 에터미가 어떤 기업인지 너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자본이 트렌드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걸 활용할 때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도 아무 데나 들어가서 컨택 하시죠. 저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러티브 자본을 인스타나 태그를 해보시면 내러티브 자본을 태그를 한 글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분명히 이 내러티브 자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러스팅 라이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고 싶으면 태그를 해보면 돼요. 러스팅 라이프 쳐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정말 빛의 속도를 급변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트렌드를 알고 근데 이게 정답이야. 이건 아니에요. 트렌드라는 건 또 새로운 트렌드는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트렌드들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사람마다 다른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득템욕한테 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마다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가 더 나올 것 같고 일단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트렌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특히 2030, 40세대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고 또 요즘에 유튜브나 온라인상으로 모든 정보나 매체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트렌드에 맞춰서 또 전달이 돼요. 되게 빠른 온라인상은 트렌드로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유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카드사의 트렌드를 꼭 살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목표설정 워크샵, 리더 워크샵을 할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카드사에 들어가면 카드 결제한 어디에서 카드를 많이 썼는지 그 빅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트렌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에 관련된 트렌드는 카드사 트렌드를 보면 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트렌드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은 카드사 트렌드를 잘 지켜보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카드사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많이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겠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트렌드는 아니에요. 내가 즐겨하는 게 트렌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트렌드가 요구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 각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거를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수학 선생이었었잖아요. 수학하는 거 좋아하고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운동하는 거 좀 좋아하고 제가 관심 있는 거 말고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파트너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나도 처음에는 내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더라.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는 제가 제 열정에 스스로 미쳐가지고 막 열정만 내뿜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부담스러워서 막 떠나 부담스러워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지도 몰라요. 너무 내 열정에 취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밀당을 되게 잘해야 돼요. 밀당을 잘해야 되고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연애처럼 연애 잘하시는 분들 밀당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소비자를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파트너도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정이 과하면 밀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한 열정을 스스로 좀 약간 조절을 불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스레인지 불 조절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많이 내려놓는 거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많이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회장님도 10인 10색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진짜 애터미 사업하면서 느낀 게 마음의 크기만큼 커지는 사업이 맞더라고요.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내가 1번 파트너는 좋은데 2번 파트너는 미워 죽겠어. 그럼 1번 하고 밖에 일을 못하면 내 사업이 그만큼 범위가 줄어들겠죠. 근데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품을 수 있는 스폰서가 된다면 그만큼 내 조직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의 크기만큼 커지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새해라서 뭐 가볍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 같은 거 그리고 내용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